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 웬만한 자 그리고 보니까 근데 맨키가 두 개밖에 안남았더라 거의 끝났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도 친구가 친구들 있죠 친구들 벌써 탈출을 한건가? 찰.. 가보자 어디냐? 현상조회 아 나 이파리가 얼마였냐? !! 자 주력 뺄 하나 먹구요 쿠퍼 R56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en 할 뻔했네 살짝 돌아가자 아주 이건 달리는게 아니라 날라다니는거야 그냥 아 개가 왜이렇게 많아 여기 게다가 두명인데 두명이 두명중에 한명이 중과병이야 중화기병이야 제기랄 잠깐만 이러면 자 강각강화 하나 먹구요 일단 개부터 죽이죠 한방에 죽나 저건 움직이지 마라 아야야 저있다 아 아 제기보고있네 아 저 다 저렇게 보고있네 저렇게 보고있으면 맞추자마자 애들 경계하죠 애들 저렇게 보고있으면 아 그까 안보고있을때가 되는데 어디 보고있냐 이쪽 보고있네 제기를 야 여기 하기가 어려운데 자 일단 넣어준구요 어 저기도 하나 더 있었어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 여기 응평평평할때가 없다 아 여깄다 응평평평할때 개부터 죽여야돼 오 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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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달리온다 자 너 혼자와라 걔 강아지야 너 혼자와라 오라고 이마 왜 안와 야 왜 오다가 안와 뭐 왔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늘어져야지 어어 아 쟤 중간병이 문젠데 진짜 뭐 나머지들은 어 나머지들이요 뭐 대충 그냥 쓱쓱쓱하면 죽는데 야 이거 풀 수풀이 낮아가지고 금방 들키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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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싸우는데 어 누구랑 싸우니 어어 야 누구랑 싸웠어 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인다며 얘네 둘만 남겨놓을까 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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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쉽죠 가공실 묻어져서 그렇지 자 최대한 일단 숨을때를 좀 찾고 숨을때 없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다 여기서 숨은 다음에 아 여기 너무 작은데 그러신데 조금 큰 데 없나 자 이쪽으로 가 여기가 그나마 장애물이 많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댓글가 안될기까 좋아 여기서 하나씩 사냥하셔 아 여기서 하려면 안되겠다 자 예 어.. 이쪽으로 보내구요 일단 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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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야 봐봐 가봐 저거 뭐있다? 어어 두 명이 오는데? 두 명이 다 오면 안되는데 자 자 이러면 얘 둠이 뒤로 돌아가서 가야되는데 어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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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근처까지만 오면 돼 좋아요 너 일로와 인마 너도 너도 죽음의 돌댕이를 한 번 맞아와라 궁금하지? 어 소리가 나왔거든 가봐야겠거든 호기심에서 발동 호기심 자극이 되거든 로봇 자 자 뒤로 끌어 좀 볼랑말랑한 곳이라 어 이거 뭐할까 어..저기가 좀 위험한데..애들 다 몰려있어 자 자 자 이쪽으로 피해 이쪽으로 피해 발갈되면 발각될랑말랑하고있어 4명 남았죠? 4명인데 그중 한명 중간병이야 거리를 잘 재서 돌떼기 반응하는 거리까지만 싹하면 될거같은데 거리를 잘 재서 너! 너다! 그치? 가고싶지? 뭔가있지? 아 온다온다온다 좋아요 돌떼기로 플레이하는거같아 항상 아니 후반 들어서 돌떼기 유용성을 알았거든 그치? 가고싶지? 자세 잘 숨어있다가 저 이쪽으로 숨어있어요 그래놓고 저 멀리 던져서 저쪽을 보게 한다음에 저쪽을 보게 한다음에 됐어 됐어 뱀 뱀 뱀 뱀 뱀 뱀 자, 둘 남았어요 셋 남았어요 셋 중에 하나는 어...중간병이지 자 중곱병만 살짝 빼면 될텐데 어 저 온다 중곱병 온다 반응하나? 오케이 반응했어 얘네들은 지금 보기만 하고 있고 반응 안하죠 아직 자 이제 사각지대로 부른 다음에 그렇지 궁금하지 오오오 발견될 뻔했다 어, 조심해야 된다 좋아요 나머지 둘은 총배들기 암석으로 죽여보자 총배들기 암석으로 어, 발견될 뻔했어 자, 조심 아, 안되는데 이러면 아, 이제 가까이로 빼야겠다 야, 일루와 가까이 와라 이리 가까이, 가까이 왜 반대쪽으로 오지? 좋아 좋아 아이, 지금 뭐야 좋아 아, 재개라 권총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음, 내가 권총이 없어도 권총 사살이 되는 것 같애 권, 권총 암석에 이게 사연님, 어서오세요 자, 화살 보충하오 하 이것은 뭐 코모드 도망을? 물간가? 사냥도 재밌지 어후 잠시만요 예예예 자 계속가세요 죄송합니다 사냥님 어서오세요 활이구나 그렇습니다 도마뱀밀 잡아야되요 바로 앞이니까 걸어가지 뭐 아 어 뭐야 어어 이건데 어어 오케이 오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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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정사정 없어 나도 인정사정 없어 자 죽이구요 자 둘러왔어 어 뭐야 어? 어? 설마 튀기진 않겠지? 땡기진님 어서오세요 어어? 아 설마 반갑습니다 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진짜 비가 미친듯이 오더라 막 빗방울이 무슨 비에 맞으면 아플것 같던데 히히히히 비만 좀 아플것 같다는 예예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비가 오던데 야 이거 지금 그거 됐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튕기는데 잠시만요 야 오래간만에 튕겼어 베이비님 어서오세요 베이비님 어서오세요 아니 오늘 비가 무슨 맞으면 아플것 같은 비가 막 떨어져 막 이게 막 뭐야 어디 막 맞으면 소리가 하하하하 소리가 퍽퍽퍽 소리가 나 막 꽝꽝 막 이런 소리가 하하하하 아우 추상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완전 예 비 맞으면은 비 맞으면 맞아줄것 같은 같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군대에서 그 생각해보고는 사회에 나와서는 그 생각 많이 안해봤었는데 야 무슨 당근감자님 어서오세요 완전 맞으면 죽을것 같애 히히히힛 히히히힛 미치해 진짜 그 우산 들고다녀도 우산 그 살이 힐것 같은 그런 비가 오늘 막 떨어졌죠 막 죽을것 같애써 쯧 근데 어 다행인거는 야 어디서부터 시작달려나 다행인거는 막 오랫동안 오진 않았죠 소나기처럼 왔지 힝힝 힝힝 힝 힝 근데 요기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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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제기를 다시 꼬모도 도마빈 잡아야되는건가 아 저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제가 한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자동 금칙어로 되어있어서 자 이거 먹구요 저것도 금칙어인데 금칙어예 금칙어 자 한마디 죽이구요 둘 두방 세방 오케이 제 방에 금칙어가 3개 있습니다 오케이 금칙어가 3개 있어요 3개 하나요 하나 어 어 살인은 알지 않나요 한마디가 어떻지 예 스스로 잘못하면 어 여깄다 어디갔어 어 오케이 그니까 남은 하나 그거잖아요 스스로 잘못하면 예 스스로 말하라고 해놓은건데 제 방에 금칙어가 3개 있는데 그 두개가 지금 한거구요 그거에 대한 또 아름다운 사연이 있죠 내가 왜 그렇게 금칙어를 해놨나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요 흐흫 자 간단하게 현상금하고 그거 두개 했네 역시 사냥보다는 후반에 갈수록 이제 점령하는게 더 재밌어 점령하나 더 하자 예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냥 있습니다 자 이쪽가죠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